느헤미아 3장, 대제사장 일리아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.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.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.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늘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.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,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쌓았습니다.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문을 세웠습니다. 그들은 들뽀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.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보수했습니다.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. 그 다음은 베리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보수했습니다. 베리기아는 무세사벨의 아들입니다.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. 그러나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.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옛문을 보수했습니다. 그들은 들뽀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. 그 다음은 기부원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기부원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.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.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. 그 다음은 후로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.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.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.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하뚜스가 보수했습니다.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하베의 아들 하수비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가마 망대를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.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.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.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. 그들은 또 거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보수했습니다. 거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. 그는 베탓 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. 새 문은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습니다.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. 그리고 들뽀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.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신로함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습니다. 그는 그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아가 보수했습니다. 느헤미아는 배술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는 다윗의 묘지의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. 그들은 바니의 아들 루흥 밑에서 일했습니다. 그 다음은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. 하사비아는 그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바우에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. 바우에는 그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 다음은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일했습니다.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.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. 그는 무기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사빼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.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시베의 집문까지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보수했습니다.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.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, 곧 엘리야시베의 집문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그 주위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. 그 다음은 마세야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 옆을 보수했습니다. 마세야는 아나니아의 아들입니다.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, 곧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.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에 맞은편과 윗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. 그 망대는 왕의 경호대 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바로세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했습니다. 성전 종들인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.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, 그리고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.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. 제사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. 그들은 각기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니아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라베 여섯째 아들 한운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사는 곳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.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말기아가 보수했습니다. 말기아는 성전종들과 상인들의 집, 곧 점호문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의 방까지 보수했습니다.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.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. 아멘